아궁이의 불때는 꿈 아궁이의 불때는 꿈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. 계획한 일을 추진하게 되거나 결혼하게 되거나 또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. 구직자는 취업에 성공할 것을 암시합니다. 참고로 아궁이의 불을 뗄 때 불세기가 앞일을 전망하게 될 것이니 이를 추진하더라도 아궁이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